안녕하세요 예쁜남지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원칩질린지? 원칩질린지 준비했어요 먹방분들이 다 먹어서 저도 먹어보려고 해요 원래 우즈베키에서는 한번도 매운거 먹는거 없어요 한국와서 매운거 이제 조금 조금씩 먹다가 이거는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챌린지는 할 수 있는지 너무 떨려요 지금 떨리고 한국우리보험도 이거 먹고 전에 그것도 했어요 아플까봐 그래서 이제 먹을게요 일단 날끼고 이건 꼭 성공해야 돼요 너무 맛있어 다 먹을게요 올라가네 호흥 호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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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쉽다 가.. 가.. 할 수 있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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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거 아니에요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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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하... 하모 하... 하... need... 내, 하...! 들어주세요! 해주세요... 허.... 허... 허... 하셔서... 하... 어후... 아 아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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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ey 2 아 아 nt 설마 affected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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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삭바삭 음 흐흑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드릴게요